1.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여기 성경 속에서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고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때라면 항상 사마리아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길라 땅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시다가 다시금 여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 서북편에 있는 가보나움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가보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베드로도 살고 있고 안드레도 살고 있고 야고버도 살고 있고 요안도 살고 있고 마태도 바로 이 마을 사람이고 이 가보나움 동네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마리아 성을 피하여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유대인이 지나가는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따라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일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동네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이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오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피곤하여 쉬고 계시는데 웬 여자 하나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그런데 보아하니 얼굴이 상당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왜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낮잠 자는 시간인데 보통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조석으로 서늘할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대학볕이 쨍쨍 내리 쨍는 정오에 가장 더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 참 이상한 여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힐끗 쳐다보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하거든요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다 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저요? 남편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침이 뚝대고 그래 너의 말이 옳도다 전에는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아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한 번 또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노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거죠 남편이 전에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남편 아닌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환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보통뿐이 아니라 보통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분인지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그러라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자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서 이 여자는 지금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돌아갑니다 동네로 돌아가서 지금 낮잠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을 나에게 다 말씀하신 분을 한번 와보라 이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랐는 거 아니 원래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길을 살살 도둑고양이처럼 피해 다니던 여자거든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할 때 물을 길러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 흉이나 보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다 알죠 그 정도 눈치 없겠습니까 이번에 남편 또 바꿨다며 몇 번째요 지금? 세 번째? 아니야 네 번째야 아니야 다섯 번째요 몰랐어 그러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면 얘기를 막 한참 나누다가도 뚝 그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이 여자 흉 보고 있다가 이 여자가 나타나니 갑자기 말을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물 길러 많이 나올 때 아침이나 저녁 때는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정오에 대학패치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살살 피해 다니던 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여자가 말하는 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과거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분을 막 와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쪽집게 점쟁이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다 알아맞춘다면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을 어떻게 바꿨는지 몇 번이나 바꿨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와보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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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낮잠이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점심 점심 못 먹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가서 들어보자 한 번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몽땅 몽땅 예수님 계시는 우물가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성경이 모르니까 사러 갔다 그래서 아마 돈 주고 사가지고 왔겠죠 빵이랑 이것저것 이것저것 점심을 사가지고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장하게 생긴 여자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는 중이라 이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걸기도 하고 예수님이 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나눈 거 한 번 더 본 적이 없는데 아다군다나 우물가에서 단둘이서 예수님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하고 단둘이서 얘기를 나누니까 중간에 끼어들기도 말하기도 그렇고 눈치만 슬슬 보고 아무 소리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 여자가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서 동네로 돌아가니까 이제 예수님만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점심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점심을 드시옵사사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에게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는이라 아니 다른 양식이라뇨 우리가 점심 구해오기 전에 누가 점심 대접을 했나 그게 뭔데요 내가 말하는 다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다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만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일하는 것이 양식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은 여기 본문 2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여기 심느니가 있고 거두느니가 있다 거두느니가 이미 품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한다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거 보니까 뭐냐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 농사짓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씨앗은 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의 열매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다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르고 또 예수님께로 그를 돌아오게 하는 자가 다르다 열매가 열매 맺게 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죠 또 여기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어볼 때 뭘 물어봤던 하나님의 일을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런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이것저것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또 여러가지 공로를 세우고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이것저것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이것저것 선한 일 많이 하고 공로를 세우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세우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열심히 있으되 지식이 없으므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는 것 그러니까 뭘 몰라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구원 받을 줄 알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라 사실은 자기는 그거 해가지고 부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 거꾸로 가는 것이라 반대로 가는 것이라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 육체로 계실 때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도 있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는 그거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가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갔던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갔던 것입니다 죄만 더 많이 진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죄만 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참 불쌍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밥보다 하나님의 일 밥보다 하나님의 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점심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안 드십니다 물론 배는 고프시겠죠 점심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시작 마셨겠죠 그런데 이걸 안 드시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 나에게 있는 양식은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영혼 건져내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밥보다 중요한 일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야 하는 건데 물론 깨닫기가 어렵죠 아니 밥부터 밥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뭘 해도 해야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밥도 안 먹었는데 뭘 해요 밥이나 먹고 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밥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보금전하는 것이 영혼 건져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고도 못 깨달으면요 참 답답한 거죠 보고 깨달아야 돼요 보고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가르쳐 주어 가지고 깨달으면 그것도 꽤 괜찮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고도 못 깨닫고 가르쳐 줘도 못 깨닫고 그러면 이거 정말 답답한 것이죠 이건 답답한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들 들었던 얘기인데 그 집신 장수가 있어요 아버지도 집신 장수 아버지도 집신 장수 그런데요 집신이 옛날에는 집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다들 옛날에 고무신 나오기 전에 부두도 나오기 전에 집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려 금방 팔려 그런데 아들이 만든 것은 잘 안 팔려 그 이유를 못 깨달아요 보고도 못 깨달아 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왜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고 왜 자기가 만든 집신은 잘 안 팔리는가 이걸 보면서도 못 깨달으니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아버지 왜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고 제 것은 잘 안 팔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물어볼 줄도 몰라 그러니 이건 정말 맹한 거죠 이건 맹한 거죠 정말 많이 맹한 거죠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다가 죽기 직전에 털하고 죽었다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기술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들한테도 안 가르쳐줘 아까워서 안 가르쳐줘 워렌버핏 봐요 그 주식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 했는데 요즘에 네 번째로 밀려놨더만요 그래도 100조가 넘어가 100조가 넘어가 요새는 일룸머스크 테슬라의 일룸머스크가 세계 1등의 부자가 됐잖아요 300조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워렌버핏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식사하는데 워렌버핏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34억 34억이라고 했더니 우리 송재희 집사가 요즘에는 올랐어요 128억이 답니다 128억으로 요즘에 저는 2년 전 거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128억 줬답니다 밥 한 번 같이 먹는데 밥을 두 시간 동안 식사를 해 그리고 친구를 7명까지 데려가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대화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128억을 주고 그 두 시간 동안 대화해서 뭘 얼마나 얻길래 그렇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128억 가지면 나는 그냥 평생 먹고 살겄네 나는 거기 가서 밥 안 먹고 그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겄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8억을 주고 워렌버핏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수백억을 벌겠죠 수백억을 벌겠죠 그런 계산 없이 하겠습니까 누가 손해볼 일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지혜는 잘 안 가르쳐줘요 원래 사람들이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니까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줘 물어보기 전에는 안 가르쳐줘 죽기 전에 털 하고 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원래 이 아들이 좀 답답하고 뱅 하잖아요 한참 며칠을 몇 달을 연구를 하고 이게 뭘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요 하여튼 장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깨달은 거 아하 이게 털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짚신을 만들어 놓고 나서 털을 다 다듬어 다듬어 일본말로 시야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야기 다듬어 다듬어 매끈매끈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옛날에는 여름에는 양말 안 신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양말이 어디 갔어요 옛날에 그냥 맨발로 짚신을 신다 보니까 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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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신으면 쿡쿡 찌르고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 그러니까 아들이 만든 것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안사가 털이 그대로 있으니까 쿡쿡 찌르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매끈하게 다듬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털하고 죽으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죠 에휴 보고 깨달았어야지 아니면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정말 답답하고 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못 깨닫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밥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밥은 안 먹어도 그거 밥 한 끼지 안 먹는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배는 좀 고프겠지만은 밥 한 끼지 안 먹는다고 뭐 죽나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영혼을 건지는 것은 복음 전에 가지고 영혼을 건지는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 일을 모르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내 일을 모르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저도 상당히 참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서빙을 하는데 얼굴이 어두워 얼굴 표정이 어두워 그늘이 있어요 그 순간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 전해야 된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지금 점심시간에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전도를 하면 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종업원 데리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할 사장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또 전도를 붙잡고 하긴 또 그렇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조금 뒤로 미루자 점심 먹고 나서 조금 한가해지면 그러고 나서 얼마 있었는데 저 2층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 거 아니 이 종업원이 이 젊은이가 2층으로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바로 그 목사님한테 다 이렇게 서빙 끝나고 나서 저 2층에 올라가서 죽은 거예요 목매달아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감동이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지 내 일을 모를 뿐 아니라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건데 인간이 그러니까 바빠다 하나님의 일 바빠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영혼 건지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점심 걸으신 거예요 제자들도 물론 점심 걸렀겠죠 쫄딱 굶었겠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받는지 이상하다 유대인들은 안 그러고 유대인들은요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막 시비 걸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막 핍박하고 막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런 사람 없이 전부 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었는데 여기서 하루만 더 머물렀다가 말씀 좀 더 전해주고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도 간곡하게 붙잡는 바람에 거기서 하룻밤 유수가 다음날 종일 말씀을 전하시오 근데 저녁이 되니까 또 붙잡아 하룻밤만 더 주무시고 하룻만 더 내일 하룻만 더 말씀 전해주오 얼마나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 여기서 사흘 동안 이틀 밤 주무시면서 사흘 동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사흘 동안 계속해서 종일토록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영성을 얻게 된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야야 여자한테 우리가 이제 네 말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얻은 거다 하면서 기뻐가지고 완전히 잔치 분위기 동네가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밥은 제때 못 먹어 여기 지금 낮잠 자다가 온 사람들 중에도 점심 걸은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물론 이 여자도 점심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물덩이에 버리는 여인도 점심 굶어먹죠 아마 물덩이를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덩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어? 나의 전에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랬으니 이 여자 점심 굶었죠 더군다나 물덩이를 버려두고 갔으니까 이 물덩이로 물을 길러 어? 물을 길러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 남편 아닌 남자 점심해 주려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 아마 어쩌면 그 사람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도 이 여자 따라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를 그 남자를 집에 있는 남자를 빼놓고 올리가 있겠습니까? 자기하고 같이 살던 남자인데 아무튼 이 여자도 이 여자도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 하는 것은 바빠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여자도 바빠다 하나님의 일 근데 이 여자가요 참 대단한 여자요 얼굴도 아름답게 생겼겠지만은 성경에 얼굴 이쁘게 생겼단 말 없어요 물론 나도 알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이뻤으면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고 또 다른 남자 데리고 살 거예요 얼굴 안 이쁘면요 어려워요 그게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하고 얼굴 깝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얼굴 깝을 한다고 얼굴 이쁘니까 근데 얼굴 이쁘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바빠다 하나님의 일 이거 안 가르쳐 주셨는데 알아요 이거 스스로 깨달아 그래가지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깨달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오 안 가르쳐줘도 깨달아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쳐주면 깨달은 사람이 그래도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둘 셋을 깨달아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가르쳐주어서 듣고서 깨달은 것보다 이 여자는 안 가르쳐준 것도 깨달아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바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자는요 지혜로운 게 뭐인 거 아니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사실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잖아요 술남자 타반데이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혼혈족이라고 해서 아주 멸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분 나빠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너희들은 순수혈통 순수혈통 무슨 순수혈통 저기 쳐들어왔을 때 피 많이 섞였지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해 더군다나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들 섞여서 많이 살거든요 실제로 많이 섞였지 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기분 나빠 지나가지 마 사마리아 땅 지나가지 마 유대인들 너희들 잘난 것들 우리 땅 지나가지 마 못 지나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걸로 생각하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면 별 남자 다 봤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 얼굴이 이쁘니까 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팩 돌아서서 갔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뭔가 굉장한 분이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을 개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영원히 먹마리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우리 저상 여기 야곱이 파놓은 옥물인데 여기는 이렇게 자꾸 말을 걸고 물어봐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면서 자꾸 물어봐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된 거고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저 동네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물동의를 버렸더니 밥이고 뭐고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점심이 문제가 아니여 까짓 거 한 끼니 굶으면 어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다 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도영전 8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죽여 스대반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동네 사람들 몇십 명이 들는지 몇백 명이 들는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때가 됨에 싹이 나고 자라서 사동전 8장에서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뿌려놓은 말세베 씨앗이 이 식사를 걸으면서까지 여기서 사흘 동안 말씀을 뿌려놓은 것이 사동전 8장에 가서 이렇게 엄청난 열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분주합니까 이 썩어질 양식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이게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이고 영원 건져내는 일은 나중이고 밥이 우선이오 밥도 썩어질 것이고 우리 육체도 없다가 썩어질 것인데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 영원 건져내는 일은 뒷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밥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 밥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라 밥을 뒤로 미루더라도 밥을 한두 끼니 굶더라도 영원 건져내는 일 이 천하보다 귀한 영원 건져내는 일 이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 밥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전하는 일이 영원 건져내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쩍어질 양식보다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게 하여 주시고 멸류관 받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